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타임스티어로 스팸하러 왔어요. 여러분께 큰 팬티 알려드릴게요. 좀 내 스타일이 아닌가요? 투런한 것이 내 스타일이에요. 어차피 얼굴 빨갛게 나와. 아 진짜? 그래서 여기 한 가지 같아요. 옥상에서 두 명의 모습을 보면 투런한 소재? 닌자이 소재! 클레어 퍼트도? 모든 닌자가 보고 있는 아이템이un하고 그리고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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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어요. 잘 어울릴 수 있을까? 근데 여기에 스냅빅을 매치 시키면 예쁠 것 같기는 해요. 여기에 이런 화려한 티셔츠 러플이 너무 신나다 집에 가라고요 오빠 옷이 희사진 것 같잖아 왜? 마린룩 갖고 싶지 않아? 여기에 약간 스냅백도 해도 되고 스카프 해도 되고 포인트를 주면 예쁠 것 같아 요즘 펀칭 들어간 것도 많이 나오더라 싫어 왜 왜 왜 싫어 야해? 뭐가 야해 이거 되면 랩라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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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라인 랩라인드 나는 이렇게 털에 들어간 것도 예쁜 것 같고 이런 건 진짜 이렇게 아무 스포트나 인에 걸쳐도 너무 예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약간 레츠럴한 거 같아요 원래 컨셉은 레츠럴이라서 되게 레츠럴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 예쁘다 나 이거 싸고싶어 안돼 나 뭐해 여기 이런 거 많이 안 쓰니까 나 무서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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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